여기가 왕쇼의 관신리슈 릴수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중국에 오신 이후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대요 혹시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거나 그래서 살이 빠지신 건 아닌지 물어보셨어요 릴수는 자기가 음식을 하면 잘 안 먹고 남은 먹어요 남은 먹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이 찌고 릴수는 살이 빠지신 건가요? 우선 당신에게 질문은 릴수는 청년이 좋아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은 안 받으신 게 안 받는 건가요? 그래서 다른 청년이 더 피해시고 그런데 그거를 더 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한순간 오늘부터 류욱씨가 균현씨한테 밥을 안 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연이 오늘 그리스의 정보를 말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류슈이 오늘 시작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류슈이 오늘 말한다면 류슈이 류슈이 물론 중국의 음식을 안 좋아하지 않게 말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그런데 중국 음식을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맛있게 7 멤버들이 다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사장님이 오늘 주선을 말해주신 것처럼 정말 음식을 안 먹었지만 중국 음식을 많이 좋아해요. 그리고 일별екussian 식당이 함께 좋고 그래서 경희님을 강조해서 시끄러울 것 같아요.